대통령실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발표된 후에 서울중앙지검은요,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국정원이 지난 6일에 서훈, 박지원 두 전임 국정원장들을 검찰에 고발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어제 압수수색은요,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그리고 탈부검인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두 팀이 함께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인위 제출받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셈인데요. 이런 가운데 검찰이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측근을 통해서 문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이건 비서실장을 통해서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회의를 한 거예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세 차례 장관에게 소집을 했는데 그 당시 국정원장 그리고 국방부 장관 이런 분들이 참석을 했는데 이건 그쪽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박지원 원장은 그런 일이 없다고 본인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박지원 원장이 일부 주장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서실장을 통해서 국정원의 첩보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현재 검찰의 입장인 것 같고 그건 이제 왜냐하면 청와대 가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고할 내용의 일부를 삭제했다는 내용인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정원 박 전 원장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본인은 지시하라고 없애라고 하거나 아니면 없앤 내용도 없고 없애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해서 그 자료라든지 왜냐하면 국정원에 가서 압수수색도 했거든요. 그리고 국정원 입장에서는 고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자료도 다 줬을 거예요.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통해서 분석을 해봐야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이 국정원의 고발 이후에 줄곧 본인은 보고서 삭제를 한 적이 없다라면서 부인을 해왔었죠.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개혁된 국정원에서는 또 우리 직원들이 이런 짓 안 합니다. 아까 밴드를 보니까 노래를 하고 싶어요. 너무합니다. 아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이건 말이 아니에요. 국정원은 공유를 했을 뿐이고 내가 삭제를 지시한다고 해서 원생산차 삭제가 되겠느냐. 보고서를 삭제해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정원은 메인 서버에 모든 게 남아있어요. 내가 그렇게 바보 짓을 하겠어요. 분명한 것은 제가 청와대로부터 지시받은 것도 없고 제가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도 없고. 뜨르신 것처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요. 보고서 무단 삭제 혐의를 여러 차례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 삭제 시점과 누구에게 삭제 지시를 내렸는지 구체적인 정황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검찰도 상당히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시를 받은 일부 직원이 이 보고서 삭제 같은 건 전례가 없다면서 반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박지원 전 원장의 반응을 보셨죠? 노래를 부르면서 여유 있는 척하면서 질문의 의도를 완전히 뒤집어서 겨우하게 빠져나갑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보고서 원본 자체를 삭제했냐 안 했냐가 얘기가 아니라 보고서의 어떤 내용, 특정 내용을 삭제한 후에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즉 국정원에서 판단한 내용 중에는 귀순 의사가 없었다. 그리고 이것은 월북이 아니다라는 어떠한 정황들이 있었던 구절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을 삭제를 하고 아예 그냥 월북 의사가 있었다는 걸로 결론을 내린 보고서가 결국은 보고라인으로 올라갔다. 지금 이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분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했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어떤 파일을 삭제하듯이 그런 정도의 내용으로 파악을 하고 원본은 남아있다. 국정원이 정보를 공유할 뿐이지 생산한 원본이 없어질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질문을 뒤튜는데요. 검찰 수사에서 정확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래 부르질 때가 아니에요. 저 발언이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가 듣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보고서를 삭제했더라도 원본은 국정원 서버에 남아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약간 아리송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검찰이 지금 고발한 그 핵심이 청와대로 올라가는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삭제 지시했다라는 그 혐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다시 들어보니까 보고서를 삭제했더라도 원본은 남아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군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러면 인정한 거냐. 그건 아니죠. 저도 그 의미가 와닿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박지원 전 원장은 본인 아니라고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에서는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수사의 결과를 보는 것도 아니고 수사의 내용의 증거를 보는 것도 아니라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국정원까지 압수수색해서 자료를 받았으니 그 내용은 남아있겠죠. 만약에 국정원이 삭제를 했더라도 저는 그런 기록들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정원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그냥 아무런 기록 없이 삭제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증거들이 남아있으면 그 증거 가지고 가부간에 정말 박지원 전 원장의 말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 검찰의 수사의 내용이 맞는지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사건 모두 각종 자료들, 기록들, 근거들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진실에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